3루수의 기용이 되었습니다. 송강민 선수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발로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 대표팀에 관한 문제도 걸려있으니까요.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룹 21의 산다라박 그리고 박봄씨가 오늘 시구와 시타를 맡았습니다. 잘 던졌네요. 시구 아주 좋았어요. 21의 산다라, 그리고 산다라박, 그리고 박봄씨, 씨라고 해야 될지 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선두주자들이죠. 부산까지 와서 시구를 한다 행사가 겹쳐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이벤트죠. 저는 이런걸 보면 부산팬들도 저는 정상급의 인기 연예인